1. 권여선 2. 권여선 14년 동안 꼼꼼히 생각하고 쓰다듬고 세공해왔다.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 각인된 그 상황들이 내가 직접 보거나 겪었던 상황인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착각에 빠져들 때가 종종 있다. 상상도 실제만큼이나 고통스럽다. 아니 실제보다 더 고통스럽기도 하다. 소년은 10분 넘게 조사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테이블과 의자 4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다. 뭘 해도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소년이 그랬다.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앉은 그의 눈빛은 졸린 듯 흐릿했다. 시선을 둘 곳이 없어 더 그랬을 것이다. 형사가 들어와 소년의 맞은편에 앉았다. 한마누 나지막하지만 상냥하지 않은 목소리였다. 학생 주임이나 담임이 처벌해야 할 학생을 호명하는 식의 딱딱한 말투. 그 호명은 단단한 적의가 되어 그의 가슴 한복판을 향해 날아갔다. 그 소리가 정확하게 실현될 참혹한 운명 같다고 나는 생각했다. 학교 친구들은 한마누를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지. 할망구라고도 부르고 만우절이라고도 불렀지만 그의 가장 빛나는 별명은 한오백년이었다. 그 노래의 일절은 한마누로 시작한다는 게 아이들의 생각이었다. 그를 부를 때면 다들 한마누 하면서 명창이 목푸는 소리를 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나는 그의 존재를 몰랐다. 그는 고3이었고 나는 고1이었으니 그럼에도 기억을 되짚어보면 학교복도 어디쯤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대는 애절하고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가끔 들은 적이 있다. 그 유장한 부름 속에는 단단한 적이 같은 건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그는 더 이상 그렇게 불리지 못했다. 나는 가끔 예전식으로 그를 불러본다. 그러노라면 과연 이 한마눈 삶에 의미 같은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의 삶에 말이다. 그의 삶에도 의미 같은 것이 있었을까? 아니, 없었지. 없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삶에도 특별한 의미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삶에도 언니의 삶에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지어내려 해도 없는 건 없는 거라고. 형사는 소년에게 자기 말을 잘 들으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번은 지난번과 다르다고. 묻는 말에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아주 불리해질 거라고. 소년은 형사를 쳐다보았지만 그 얼굴에서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했다. 소년은 둔하다. 하지만 첫 번째 조사 때보다 왠지 형사가 더 무섭게 변했다는 것만은 느낀다. 지난번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겠다. 형사는 불펜으로 탁자를 신중하게 찍으며 물었다. 2002년 6월 30일 18시경, 그러니까 오후 6시경, 스쿠터를 타고 치킨 배달을 가다 신종준의 차 옆을 지나갔다. 맞지? 아닌데요. 아니라고? 소리를 확인한 형사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짓떠다. 그렇게 진술한 걸로 돼 있는데. 배달 끝나고 들어가는 중이었는데요. 배달 가는 중이 아니고. 형사의 눈이 제자리를 찾았다. 별거 아니군. 근데 왜 여긴 배달 가는 중이라고 돼 있지? 아무튼 치킨 배달하고 들어가는 중에 신종준의 차 옆을 지나갔다. 그래서 차종이 모였다고? 네? 형사는 소년이 일부러 자기 말을 못 알아들은 척 한다고 생각했다. 차종, 차가 무슨 차냐고? 무슨 차인지는 모르고요. 진한 회색 같은 건데 번쩍번쩍하는 빛이 나고. 다 얘기했는데요, 저번에. 그러니까 저번, 아니 지난번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중이잖아. 번쩍번쩍한 진 회색 차량? 네. 형사는 서류 속에서 사진을 한 장 꺼냈다. 이런 차 맞아? 소년이 고개를 내밀며 사진을 들여다보고 형사를 보았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딱 이 차는 아니어도 이런 종류 맞냐고. 소년은 다시 한번 사진을 보고 형사를 보았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네. 형사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다. 소년은 다시 사진을 보고 형사를 보았다. 이게 네가 타는 스쿠터 맞아? 소년은 곧바로 맞는다고 대답했다. 좋아. 형사는 서류를 들추는 신용을 하며 결정적인 시간을 늦추었다. 이제 중요한 대목 확인 들어간다. 그때 신정준의 차 조수석에 김혜연이 타고 있는 걸 봤다. 맞지? 네. 차림새가 어땠다고? 머리는 어떻고 옷은 뭐 입었고? 머리는 풀렀고요. 머리는 풀렀고. 그러니까 머리를 풀었다고. 안 묶고. 네. 또 옷은? 옷은요. 나시에다 반바지 입었다고. 나시에다 반바지 입었다고. 형사가 말꼬리를 슬쩍 올렸다. 네. 그랬다고. 음. 그랬다고. 색깔은? 네? 색깔요? 도대체 한 번에 제껏 대답하는 법이 없다고 형사는 생각했다. 옷 색깔. 나시하고 반바지 색깔. 몰라요 그건. 기억 안 나? 모르겠어요. 형사는 소년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하고 애매하게 흐리는 듯 또한 기미를 감지했다. 드디어 낚아챌 때가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년이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왜 그래? 나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몇 시에요? 나 알바 가야 되는데 지금. 소년이 탁자 위에 양손을 얹고 곧 일어날 듯한 자세를 취했다. 형사는 그런 소년을 말없이 쏘아 보았다. 그때 형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새끼구나 싶었을까? 탁자 위에 놓인 소년의 꽉 찐 주먹을 내려다보며 벽돌 같은 걸로 사람의 머리를 내려치기에 적당한 손인지 가늠해 보았을까? 신정준보다는 억세 보이는 손이지만 글쎄 하고 고개를 저었을지 모른다. 윤희 흐르는 매끈한 머리칼을 가진 소녀의 동그란 머리를 내려치는데 엄청난 악력이 필요하진 않았으니까. 오히려 체격은 신정준이 더 좋았다. 신정준은 운동으로 단련된 근육질이었고 한만우는 중키의 왜소한 몸집이었다. 형사는 목을 가다듬고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했다. 네가 진술한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보라고. 형사는 두 장의 사진을 소년 앞으로 돌려놓았다. 중요한 건 신정준의 차가 일반 세단이 아니라 렉서스 RX300 즉 SUV 차량이라는 거다. 스포츠 차량이라 좌석 높이가 높다. 당연히 차창 높이도 높다. 그런데 네가 타는 배달용 스쿠터를 봐라. 네가 스쿠터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시야 각은 렉서스의 차창과 평행하거나 조금 낮다. 여기까지 얘기한 형사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소년에게 물었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형사가 친절하게 그 뜻을 알려줘야 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너는 그 땅딸보 스쿠터에 앉아서 절대 조수석에 앉은 김혜연이 반바지를 입었는지 긴바지를 입었는지 볼 수 없다는 거야. 말은 이렇게 했지만 형사는 절대 볼 수 없는지 확신하지는 못했다. 그저 짐작이었다. 그러나 소년의 놀란 모습을 보자 세게 한 번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그러니까 너는 신정준의 차에 탄 김혜연이를 본 게 아니고 차에 안 탄 김혜연이를 본 거야. 그러니까 반바지 입었다는 걸 아는 거지. 신정준이 김혜연이를 내려주는 걸 봤거나 아니면 그 후에 봤거나 어쨌든 넌 차에 안 탄 김혜연이를 봤어. 얘기가 그렇게 되면 소년은 눈을 깜빡이며 형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형사의 말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은 이해하지 못했다. 형사의 입가에 치명적인 적중을 앞둔 자의 긴장된 미소가 감돌았다. 김혜연이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은 신정준이 아니라 바로 너 한마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소년은 형사를 보았다. 형사는 소년이 또 자기 말을 못 알아들은 척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면 좀 더 효과적인 충격을 줄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는 김혜연이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거라고. 소년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네? 왜요? 무엇을 해도 자연스럽지 못한 그의 제스처는 형사의 눈에 어색한 연기로 보였다. 못하는 놈은 뭘 해도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왜요라니? 너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네가 김혜연이를 죽여놓고 신정준이 죽인 것처럼 목격자 행세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왜요? 내가 왜 죽여요? 걔를. 그건 네가 알겠지. 난 말도 한 번 안 해봤어요. 걔랑. 걔가 원래 말이 없대요. 누가? 다 그래요. 애들이. 말 걸어도 대답 안 한다고. 난 말도 안 걸어봤는데. 이 말은 사실이었지만 형사는 그런 사실 따위엔 관심이 없었다. 웬 횡설수설이야. 야 한민우. 그럼 김혜연이 반바지 이거 어떡할 거야? 봤다면서. 네가 나한테 설명 좀 해주라. 반바지 입은 거 무슨 수로 봤는지. 형사는 상체를 앞으로 내밀었다. 이 녀석이 뭐라고 할 것인가. 스쿠터를 렉서스에 바짝 붙이면 혹시 하이를 볼 수 있었을까. 한참 만에 소년이 힘겹게 말했다. 봤는지 몰라요. 소년이 말 끝에 뭐라고 오물거렸지만 형사는 승리감에도 취해 듣지 못했다. 봤는지 모른다? 이제 와서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야. 봤을 거 같아요. 걔도. 형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걔도? 소년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말한 것마저 도로 삼키고 싶었다. 너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그러나 본데 얼렁뚱땅 둘러달 생각하지 마. 지금까지는 너 혼자 봤다고 했어. 근데 또 누가 봤을 거 같다는 거야? 혼자 봤단 말은 안 했어요. 혼자 봤단 말은 안 했다? 좋아. 그럼 누가 또 같이 봤는데? 말해야 돼요? 말 안 하면 안 돼요? 소년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그 애가 뒤에서 살짝 붙들었던 허리 언저리에 느꼈던 따스함이 생생했을 것이다. 그 감촉을 상상하고 소년은 그때 형사 앞에서도 바보 같은 미소를 지었을까. 이게 진짜 미쳤나? 형사는 소년의 오이지 같은 면상을 후려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너 똑바로 대답 안 해? 지금 너 지난번 진술을 뒤집고 있는 거야. 혼자가 아니면 누가 또 같이 봤다는 거야? 소년은 윗입술을 실록거리고 무슨 말인가를 할 듯 했다. 나... 형사는 귀를 기울였다. 나씨 성을 가진 놈이란 말이지? 가야 되는데... 진짜... 형사는 힘이 쭉 빠졌다. 소년에게는 상대방을 답답해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이 녀석 생각보다 전응인가? 아니면 전응 흉내를 내는 건가? 너 똑바로 대답 못하면 오늘 중으로 못 나가. 아니 내일도 모레도 못 나가. 영영 못 나갈 수도 있어. 안 돼요. 우리 사장님 혼자 그 일 다 못해요. 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또 같이 봤냐고. 소년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이름을 말했다. 태림이... 소년의 입에서 작은 침방울이 튀었다. 태림이... 윤태림... 윤태림? 윤태림이 누구야? 3반에 있어요. 혜은이랑 같은 반이요. 여자야? 소년이 대본에 그를 무시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 여자죠. 여학생 반인데 3반은요. 형사는 억울했다. 자기가 3반이 여학생 반인지 남학생 반인지 무슨 수로 알겠는가. 그러다 아 김혜원이랑 같은 반이랬지 하는 생각이 나자 더 화가 치밀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해? 그럼 너 지난번에 위증한 거야. 위증죄를 확 집어쳐넣는 수가 있어.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대답 안 하면 혼난다. 그날 너하고 윤태림이 같이 있었어? 네. 왜? 태림이가 태워달랬어요. 뭐를? 스쿠터를? 네. 아 미치겠네. 그럼 스쿠터를 너 혼자 타고 간 게 아니었어? 배달가는 아니 배달 끝나고 들어가는 길이었다면서. 배달 끝나고 들어가는데요. 길가에서요. 태림이가 손을 막 흔들면서 세우더니 태워달라고요. 자기 좀 급하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둘이 타고 가다가 신정준이 차를 봤다? 나는 정준이 찬 줄 몰랐어요. 아니 정준이 누나 차랬어요. 샘뺑인데 정준이가 몰고 다닌다고. 태림이가 막 가라고 앞으로. 막 가라고 앞으로? 신호등에 걸렸을 때 그때 태림이가 가서 서라고 앞에. 어디 앞에? 정준이 차요. 왜 가서 서래 앞에? 몰라요 그건. 그래서 가서 섰어 앞에. 형사는 슬슬 짜증이 났다. 소년의 이상한 도치법이 신경에 거슬렸고 자기 말조차 꼬이는 느낌이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가 그러니까야? 태림이도 봤을지 모른다고요. 태림이도 봤을지 모른다. 이 말에서 형사는 소년의 위증을 확신했지만 나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날 윤태림은 신정준의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만우의 스쿠터를 타고 뒤쫓아가 그 앞에 가서 서라고 했을 것이다. 이 얘기는 그의 머리로는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미묘한 진실을 품고 있다. 너 근데 왜 지난번에는 윤태림이 얘기 안 했어? 그냥 싫은 것 같아서요. 뭐가 싫어? 스쿠터가요. 스쿠터가 싫어? 그니까 태림이가요. 스쿠터 탄 거요. 태림이가 네 스쿠터 탄 게 싫다? 네. 그럼 왜 태워줬어? 태림이가 태워달랬어요. 손 막 흔들면서. 내가 태워준다고 안 했어요. 먼저. 그래. 네가 태워준다고 안 했어. 먼저. 그건 알겠는데 그런 얘기를 왜 처음부터 안 했냐고. 아저씨는 몰라요. 걔는 절대 안 타요. 그런 거. 형사는 이쯤에서 미치고 싶었다. 그러니까 네가 싫은 게 아니고 태림이가 스쿠터 싫어한다. 스쿠터 같은 거 안 탄다. 그 말이야? 안 타요. 절대. 배달 스쿠터 같은 거. 태워달랬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때도 빨리 내려달래서 내려줬어요. 싫은 거잖아요. 그건. 빨리 내려달래서 내려줬다? 그럼 급한 일은 뭐였대? 급한 일이요? 막 세워서 급하다고 태워달랬다며. 안 물어봤는데요. 그건. 이런 얼간이를 봤나? 하고 형사는 생각했다. 얼간이 형사는 몰랐겠지만 스쿠터 타는 걸 창피해야 하는 여자애가 얼간이 소년의 배달 스쿠터를 얻어 타고 신정준의 차를 추월하라고 한 다음 얼마 안가 내렸다면 그 아이의 급한 일은 명백한 것 아닌가 신정준의 차에 누가 함께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태림은 언니가 타고 있는 걸 확인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윤 태림이란 애를 끌어들여 관심을 분산시켜보려 하지만 결국 이 골빈 녀석은 여전히 지가 묻힐 땅을 열심히 파는 중이라는 생각이었다. 근데 한마누 너 이것도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거짓말. 근데 나 가봐야 되는데 진짜. 아니긴 뭐가 아냐. 내가 윤 태림이 불러서 조사는 해볼 건데 거짓말을 하려면 앞뒤가 맞게 해야지. 너도 못 보는 걸 윤 태림이 무슨 수로 보냐. 머리를 풀어 헤친 거랑 나시 입은 건 봤다 쳐도 윤 태림이 걔 여자의 키가 뭐 너보다 더 커? 더 커도 못 봐. 걔도 너랑 똑같이 반바지 못 본다고. 소년이 시무룩하게 말했다. 나 가봐야 돼요 진짜. 이 자식이 내가 하는 말을 똥구멍으로 듣나? 백번 말하지만 니 난쟁이 땅딸보 스쿠터에 앉아서는 무슨 수를 써도 반바지 못 본다니까. 네. 뭐? 네. 하 이 새끼 봐라. 너도 못 본다는 건 인정하는 거지? 형사는 마침내 강력한 확신을 얻었다. 모르겠어요. 근데요. 형사는 귀를 기울였다. 자꾸 난쟁이 땅딸보 그런 말 하지 마요. 형사는 헛웃음을 웃었다. 뭔 소리야. 내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묻겠어. 너도 봤으니까 윤태림이도 봤을 거다. 그 얘기지? 네. 조사해보고 아니면 넌 죽었어. 가도 돼요 인제? 가봐. 가봐. 형사는 소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하고 운동화를 찍찍 끌리면서 조사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서류를 탁탁 탁자에 두드려 모를 맞추며 생각에 잠겼을 것이다. 나는 형사에게 그런 버릇이 있다는 걸 안다. 꺼진 볼펜으로 탁자를 딱딱 찍는 버릇이 있다는 것도. 형사의 말투와 표정, 고릴라처럼 어깨가 올라 붙은 자세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형사가 여러 번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엄마와 내가 경찰서에 찾아가기도 했으니까. 그날 형사는 소년의 오이지 같은 얼굴과 신정준의 말끔한 얼굴, 소년의 싸구려 월드컵 티셔츠와 신정준의 아이비 버튼다운 셔츠, 홀어머니와 회계사 아버지, 반에서 20등과 전교 10등, 이쪽과 저쪽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사람들의 신뢰도, 격차 등을 따져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범인이 누구인지보다 누구를 족쳐서 범인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언니는 누구나 한 번 보면 읽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웠다. 아무 내용 없는 텅빈 형식의 완전함이 주는 황홀, 하물며 열아홉 이었스메리아. 그 아름다운 형식을 파괴한 자는 누구인가? 한미누인가? 신정준인가? 아니면 제3의 인물인가? 나는 이제 안다. 14년 전에 살인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누가 아닌지는... 아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 그런 짓을 했을 것이다. 해가 설팅 넘어가는 중이었다. 나는 도서관 옆 계단으로 내려오다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노란 스커트를 입은 여학생을 보았다. 젖은 계단가로 올라오는 여학생을 보고 나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보았다. 시선을 피한 것도 다시 본 것도 나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였다. 여학생은 몹시 말랐고 피부가 노리끼리 했는데 노란 옷을 입어 더 그렇게 보였다. 가까이에서 보니 블라우스에 스커트 차림이 아니라 아래로 갈수록 노란빛이 짙어지는 원피스였다. 그러나 나를 사로잡은 건 그녀의 옷이 아니라 얼굴, 아니 표정이었다. 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녀는 딱히 표정이라고 할 만한 것을 짓고 있지 않았으니까. 젊은 여자의 얼굴에서 그토록 이상한 이미지들이 마구잡이로 혼합되어 있는 표정을 본 적이 없다. 그녀의 얼굴은 낯익으면서도 낯설었다. 오래전에 본 얼굴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고 안다고도 모른다고도 할 수 없는 얼굴이었으며 피하고 싶기도 하고 들여다보고 싶기도 한 얼굴이었다. 여학생의 얼굴은 못생기거나 흉측하지 않았다. 예쁜 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노란 옷을 입은 데다 그녀 뒤편에 불그레한 노을이 지고 있어 그녀는 거대한 불꽃의 심지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화려한 이미지 뒤편에 미처 마르지 못한 계단 가장자리처럼 축축한 잿빛 그늘이 드리워 있었다. 시선을 느낀 여학생이 나를 쳐다보았다. 아른채하고 싶지 않다는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면 나를 안다는 뜻이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내려오던 계단을 되짚어 올라갈 뻔했다. 그러나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더 컸다. 나는 널찍한 계단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그녀 쪽을 향해 갔다.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꾸벅 숙였다. 그 순간 내 입에서 한 이름이 튀어나왔다. 다원이구나. 날 알아보네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정말 다원인 것인가. 해원의 동생 다원. 그녀의 말투도 얼굴만큼이나 낯설었다. 그럼 알아보지. 하고 대꾸는 했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다원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금방이라도 그녀가 아닌데요. 하면 얼른 내 실수를 사과하고 계단을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진짜 많이 라고 내가 말했을 때 순간적으로 다원의 얼굴에 무슨 말을 할지 다 안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급히 말을 바꿨다. 나는 급히 말을 바꿨다. 말랐구나. 다원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상의 언니는 옛날 그대로네요. 언니라는 말과 옛날이라는 말이 나를 슬프게 했지만 가장 슬픈 건 다원의 옅은 미소였다. 다원은 이렇게 웃는 아이가 아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입을 활짝 벌리고 맑은 고음을 내며 언덕길을 내려가는 자전거의 종처럼 당당당당 웃던 아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바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차나 한잔하자. 다원이 경계하듯 몸을 움츠르는 순간 손바닥에 팔꿈치 뼈의 느낌이 전해져 왔다. 수술용 메스처럼 뾰족했다. 아버지가 군에서 예편했을 때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아버지가 몇 달가량 집에서 쉬는 동안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다. 왜 이렇게 되는 노릇이 없느냐고 엄마는 툭하면 중얼거렸다. 김을 굽다가도 밥을 푸다가도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내가 반에서 1등을 놓친 걸 알자 엄마는 손뼉을 치며 대학 보낼 돈도 없는데 외려 잘됐구나 하면서 누구 들으란 듯이 모진 소리를 쏟아냈다. 다행히 아버지가 수도권 소재의 중소기업에 취직한 덕분에 우리 가족은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11월 말에 나는 흥분과 기대를 품고 서울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남녀 공학이었지만 학급은 남녀가 분반되어 있었다. 내 흥분이나 기대와 관계없이 나는 반 아이들과 친해질 기회를 갖지 못했다. 바야흐로 2학기가 끝나갈 즈음이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서로 단단히 약속이라도 한 것 같았다. 어떻게 단 한 명의 아이도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지 놀라울 정도였다. 뚫고 들어갈 여지 없이 단단하게 굳어진 관계의 성벽 밖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나는 떠돌이처럼 외로웠으나 오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공부에만 열중하는 포즈를 취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공부에만 열중하는 포즈를 취하는 게 불가능했으므로 나는 실제로도 공부에만 열중했다. 나는 빨리 새학년에 올라가고 싶었다. 새로 배정받은 3학년 3반 교실에 혼자 동구만이 앉아 둘씩 셋씩 모여 속닥거리는 아이들을 보고서야 나는 왜 이렇게 되는 노릇이 없나 하는 절망감에 빠졌다. 할 일 없이 주변을 둘러보던 나는 한 아이를 발견하고 흠칫 놀랐다. 눈이 크고 눈꼬리가 비스미 놓인 아몬드처럼 치켜 올라가고 입술이 꽃잎처럼 붉은 아이였다. 그 아이의 예쁨은 보통의 예쁨이 아니라 뭐랄까 앵앵거리며 달려가는 구급차의 사이렌처럼 다급하고 위태로운 예쁨이었다.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나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이가 날카로운 눈길을 보내고 있는 다른 아이를 보고서였다. 눈길의 대상이 된 아이는 줄곧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무심히 교실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옆모습에서도 언뜻 엿보였던 아름다움이 나를 향해 활짝 그야말로 낙하산이 펴지듯 활짝 펼쳐졌던 것이다. 그것은 결코 쉽사리 직면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었기에 교실이란 공간이 갑자기 허구나 마법의 장소로 변해버린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놀랍고 어리둥절하여 이 학급엔 온통 이런 애들 뿐이란 말인가 하고 주변을 돌아본 나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게 다였다. 더는 아니었다. 충격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한 직후라 그런지 다른 아이들의 얼굴이 매우 조악하고 우중충하고 불균형해 보였다. 우리는 무언가 핵심적인 것이 결혈된 나머지들 여집합 같은 존재감으로 우울하게 기가 죽어 있었다. 입술이 붉고 눈이 아몬드처럼 생긴 윤태림도 예외는 아니었다. 태림이 예쁜 것은 분명했지만 혜원의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아름다움 앞에서는 그 애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혜원의 동생 다원도 그의 우리 학교에 입학했다. 혜원이야 원래 학교 안팎으로 유명한 아이였지만 금세 다원도 교내에서 떠들썩한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다. 혜원의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둘이 너무 상반되는 자매였기 때문이다. 혜원은 꿈꾸는 듯한 얼굴에 피부가 희고 키가 크고 늘씬하며 길쭉한 팔다리를 가진 데 반해 다원은 평범한 얼굴에 키도 작고 조금 통통한 편이었다. 혜원이 외모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대신 학업 성적은 중하 정도였다면 다원은 입학할 때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하고 들어온 전교 1등의 수제였다. 혜원이 무심하고 냉담하고 말도 없고 잘 웃지 않는 반면 다원은 호기심과 열정이 넘치는 데다 매사에 싹싹하고 야무졌으며 무엇보다 전교에서 제일 자주 웃음을 터뜨리는 아이였다. 자매의 역할 또한 전도되어 늘 다원이 혜원을 동생처럼 챙겼다. 다원은 등교할 때면 교문에 도착하기 전에 혜원을 세워놓고 복장에 불량한 점이 없는지 앞뒤로 돌아가며 살피곤 했는데 정작 흰 블라우스에 볼펜 자국이나 흘린 자국이 있는 쪽은 다원이었다. 1학년이라 수업이 일찍 끝나는데도 다원은 늘 우리 반복도에 서서 기다렸다가 종례가 끝나면 혜원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혜원은 다원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편이었지만 때로 뭔가 수 틀리는 게 있으면 다원을 따돌리려고 길을 썼는데 그럴 때면 여신처럼 희고 매끈한 팔다리로 우아하게 도망치는 혜원과 언니를 붙들려고 소리를 지르며 전속력을 다해 질주해가는 다원의 모습을 복도나 운동장에서 볼 수 있었다. 그 광경은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웃음을 자아냈다. 다원에게는 그런 힘이 있었다. 비현실적이고 압도적이며 차갑귀까지 한 혜원의 아름다움을 우리 쪽 현실로 끌어내려 웃음 속에 용해시키는 생생하고 발랄하고 따스한 힘이. 나는 다원과 따로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일이 있었는데 그건 문예반 활동을 통해서였다. 앞서 말했다시피 2학년 2학기 말에 전학 온 나는 특별활동반을 문예반으로 선택했다. 문예반을 맡은 젊은 국어 교사는 꽤나 열정적이어서 뒤늦게 들어온 내게도 관심을 기울였고 내가 쓴 시를 칭찬하거나 아이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낭송하기도 했다. 고3이 되면 특별활동을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국어 교사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문예반 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한다고 나는 기꺼이 1학기까지는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고3이 되어 처음 문예반에 갔을 때 1학년 신입생들이 들어와 있었다. 거기에 산골소녀처럼 뺨이 둥글고 발그레한 다원도 끼어 있었다. 다원의 신은 참신하고 기발한 데가 있었지만 다원 스스로도 뼈저리게 자각하다시피 결정적인 예리함이나 파괴력이 부족했다. 다원은 때로 남의 말을 하듯 이쁘지도 않은 게 이쁘게 쓰려고 기를 쓰기는 하고 투덜거리거나 태어나서 시에 대해 배운 모든 걸 싹 딜리트해버리고 싶다며 절규하거나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통통한 주먹으로 제 머리를 쥐어박곤 했는데 그럴 때면 나는 그 답답함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같은 반에서 반년 가까이 함께 생활했지만 누가 내게 혜은이가 어떤 아이였느냐고 묻는다면 매번 볼 때마다 크고 작은 충격을 안겨주던 그 지독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고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문예반에서 한 시간 남짓 함께 지냈던 다원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아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해 6월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다. 한국팀의 계속된 선전으로 그 열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월드컵 해막식 날인 6월 30일에서야 나는 내일이면 벌써 7월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겁을 했지만 여름방학 동안 죽어라 보충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 외에 다른 수가 없었다. 월요일인 7월 1일이 월드컵 임시 공휴일이었으므로 우리는 7월 2일에 등교했다. 그날 비어있던 혜은의 자리는 졸업 때까지 계속 비어있었다. 7월 1일 오후에 혜은 인근 공원 화단에서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월드컵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인 우리는 누가 물어온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정보와 소문을 듣고 해석하고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교사들이 아무리 통제를 해도 막을 수 없었다. 소식통을 자처하는 아이들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거나 수치를 적어가며 사건의 계율을 설명하기도 했다. 처음엔 강력한 용의자는 신정준이었으나 곧 그 혐의는 해소되었다. 혜은의 사망 시각은 내가 방에서 탁상 달력을 들여다보며 이제 7월이 되었다고 초조해하던 그 시각 6월 30일 밤 10시에서 7월 1일 새벽 2시 사이로 추정되었다. 그런데 정준은 그 시각 전후의 알리바이가 확실했다. 6월 30일 오후 6시경 정준이 혜은을 자신의 차 정확히 말하면 새로 뽑은 누나의 차이긴 하지만 그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는 7시쯤 그녀를 내려주고 평소에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 주로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었는데 그들과 저녁을 먹으며 그것도 가격이 장난 아닌 초밥집 룸에서 비싼 술을 곁들여 마시며 브라질과 독일의 월드컵 결승전을 보고 10시쯤 물조키로 유명한 모 호텔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춤을 추고 양주를 마시며 밤을 지새운 후 새벽에 건너편 해장국 골목에서 해장국을 먹고 해장 술까지 마신 후 헤어졌다는 것이다. 친구들과 초밥집 종업원과 나이트클럽 웨이터와 해장국집 주인의 증언이 그의 말을 뒷받침했다. 물론 그 일로 정주는 무면허 운전으로 과태료 처분을 퇴폐업소 출입으로 정학 처분을 받았다. 정학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주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정학 처분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자퇴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내린 정학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신정준 다음으로 떠오른 강력한 용의자는 한만우였다. 우선 그가 목격자로서 진술한 김혜원이 신정준의 차를 타고 가는 걸 봤다는 증언 내용 중 몇 가지 세부사항이 매우 의심스럽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우가 어리숙해서 횡설수설 했다는 등 만우는 제법 용의주도하게 말을 잘 꾸며 댔는데 머리가 좋은 형사가 그 증언의 모순을 잡아냈다는 등 그게 아니라 윤태림이 만우의 증언을 뒤집는 증언을 했다는 등 여러 얘기가 떠돌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만우의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만우는 6월 30일 밤 11시까지 치킨집에서 알바를 뛴 후 11시 반쯤 집에 돌아가 잠을 잤다고 했는데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여동생 하나뿐인데다 여동생은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다는 것이다. 잠결에 오빠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경찰은 그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우는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다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협박과 회유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살해동기가 미약해 결국엔 풀려났다. 풀려난 후에도 심심하면 형사들이 그의 집을 방문해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뭔가를 묻고 따지고 다그쳤다고 했다. 아이들은 범인이 신정준이냐 한마누냐를 놓고 두 편으로 나뉘었는데 한마누 쪽이 더 많았다. 한마누 역시 여름방학이 끝나고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학교 측에서는 만우가 자퇴했다고 밝혔다. 그게 만우의 선택인지 학교의 종용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혜은의 동생 다원도 전학을 갔다.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다. 그 사건과 연루된 아이들 중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는 입술이 붉고 눈꼬리가 아몬드처럼 치켜 올라간 윤태림 뿐이었다. 2학기가 되면서 학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다. 다른 반은 모르겠다. 신정준의 반이나 한마누의 반이 어땠는지 또 김다은의 반이 어땠는지는 다만 우리 반은 그랬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의식에 사로잡혔고 교실은 진공관처럼 조용해졌다. 이상한 우울과 불쾌가 우리의 미간을 둔중하게 때리고 지나갔다. 나는 한동안 교실 창가의 빈자리를 보거나 문예반 앞을 지날 때면 혜은과 다은 자매가 사라진 자리에 투명한 형태의 공간이 생겨나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그러나 우리는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눈앞에 임박한 시험에 생생하고 폭력적인 부담감이 모든 정서적 충격을 녹여버렸다. 그래, 몇 명이 유학을 가고 전학을 가고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간 것뿐이야. 그래도 우리는 여기 그대로 남아있잖아. 죽을 맛이야.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사는 게 이게 뭐냐. 그런 식으로 그 사건은 우리에게서 끝이 났다. 우리는 대입시험을 치르고 졸업을 했다. 졸업식 날 본 태림은 혜은과 비교되지 않아 그런지 한창 피어날 때라 그런지 예전보다 훨씬 강렬하게 예뻐진 것처럼 보였다. 마치 흡착기로 뭔가를 쌓아 빨아들이듯. 우리는 도서관 카페로 갔다. 내가 무엇을 마실지 묻자 다은은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고 그냥 물이나 한 잔 달라고 했다. 나는 다은 앞에 물과 레모네이드를 놓고 마주보는 자리에 아메리카노를 놓고 앉았다. 가까이서 보니 다은은 제법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나는 대학 선배로서 가능한 한 평범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다. 무슨 과인지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잡았는지 하는 것. 일단 내가 4학년이었으므로 2학년이지 하고 물었더니 뜻밖에도 1학년이에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재수했느냐고 물었더니 고등학교 때 1년을 쉬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언니가 살해당했는데 살해의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고 범인도 잡히지 않았다. 누군들 태연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겠는가. 더구나 태연을 동생처럼 보살피고 돌봤던 다은으로서는 그 고통이 이루까지 생각했을 때 다은이 내 감상을 깨트리듯 툭 말을 던졌다. 그때 한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말이었지만 나는 대번에 그 말을 알아들었다. 그 고통이 이루 한 번 하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구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계속하게 됐구나. 혜연의 사진을 가져가서 똑같이 해달라고 했겠지. 다이어트도 병행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평범한 대화를 나누려 하던 애초의 의도와는 멀어지고 말았다. 하니까 좀 괜찮아졌니? 괜찮아져요? 뭐가요? 뭐가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성형 사실을 무람없이 털어놓기에 나도 편하게 질문을 던졌다가 적잖이 당황했다. 아니 내 말은 마음이... 마음이 뭐랄까 좀... 하기 전보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 다원이 아 하는 신음과 함께 지겨워 죽겠네 진짜. 하며 고개를 내저었다. 표정 또한 진절머리가 나서 견딜 수 없어 보였는데 성형 후유증 때문인지 피부가 어색하게 뒤틀리면서 얄굳게 상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나는 다원이 이토록 꼴사랍게 변한 게 안타까웠다. 이런 무례한 태도를 참아줘야 하는지 맞대응을 해야 하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데 다원이 고개를 돌려 옆자리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남학생들 셋이 상당히 큰 소리로 두 시간 뒤에 열릴 한국과 세네갈의 월드컵 평가전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도 다원이 지겨워한 것은 내가 아니라 축구였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4년 전 월드컵과 혜연의 사건은 샴 쌍둥이처럼 붙어있어 하나를 끌어당기면 다른 하나가 딸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다원은 남학생들 쪽을 외면하고 어떤 얘기도 듣지 않겠다는 자세로 노란 갑각류처럼 딱딱하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다원이 행한 성형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혜연을 떠올리게 했지만 결코 똑같지는 않았다. 똑같을 수가 없었다. 돌이킬 수 없이 늙고 망가져버린 혜연을 상상할 수 있다면 지금 다원의 모습은 그런 혜연을 무리해서 억지로 복원시켜놓은 모습 같았다. 다원은 예전의 혜연과 망가진 혜연 사이에 놓인 중간 존재처럼 보였다.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렇다면 다원은 어디로 간 걸까? 다원이 나를 힐끔 보더니 웃었다. 아니 찡그리듯 입가를 움직였다. 그러니까 상희 언니 괜히 왜 이런 데를 오자고 해요.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런 데가 어떤 데를 말하는 건가? 도서관 카페에서 남학생들이 월드컵 얘기를 하고 있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설령 다른 카페에 갔더라도 거기에 월드컵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특히 오늘같이 중요한 평가전이 있는 날엔 이런 데 오면 하고 다원이 말을 이었다. 내가 언니언니 하면서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을 줄 알았어요? 그럼 짠한 얼굴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라고 토닥토닥 그렇게 언니 노릇하고 싶었어요? 다원은 여전히 웃는 듯 입가를 싱그려 올리고 있었다. 나는 핑도는 현기증을 느꼈다. 아마 다원의 말이 맞을 것이다. 내가 원한 게 바로 그런 장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 다짜고짜 다원을 때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내게 조금 으르렁거렸다는 이유로 아픈 개를 발로 차듯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나는 다원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퍼붓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다원은 그 사건 이후로 나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났을 것이다. 위로해 주려고 다가왔다가 그녀의 공격성에 놀라 당황하거나 붕괴하는 사람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그러니 관두자고 생각했다. 어떤 말을 내뱉든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될 뿐이었다. 다원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백을 집어들었다. 물컵 가장자리에 붉은 립스틱 자국이 남았다. 내가 사온 레모네이드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다원이 일어나려다 말고 물었다. 참, 윤태림은 연락돼요? 나는 반창회에서 가끔 보긴 한다고 대답했다. 다원이 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럼 언니 연락처 좀 줘요. 나는 바보처럼 멍해졌다. 누구? 나? 태림이? 다원이 입가를 살짝 찡그렸다. 저게 웃는 것이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윤태림이 왜 언니예요? 언니가 언니지. 나는 고분고분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었고 다원이 그걸 입력하는 동안 얌전히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다원이 고개를 들었다. 상희 언니, 아직도 시 써요? 갑작스런 질문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안 써. 하고 고개를 저었다. 아, 그렇군요. 다원이 레모네이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하고 말했다. 레몬, 과자. 내가 말했다. 베티번 씨. 다원의 눈이 빛났다. 그 눈빛에서 나는 예전의 다원에게서 풍겨오던 싱싱한 생기를 엿보았다. 내 눈빛에서 다원도 뭔가를 엿보았을까? 기억나요, 언니? 기억 나네. 나는 언니가 계속 시를 썼으면 좋겠어요. 상희 언니랑 우리 언니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언니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원은 백년을 산 여인처럼 말했다. 미안해요, 언니. 나중에 연락할게요. 이 말을 남기고 다원은 갔다. 긴 머리카락에 노란 원피스, 흰 백과 흰 구두. 나는 사라지는 그것들을 보았고 도서관 카페에 혼자 남아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커피를 다 마시고 레모네이드를 마시기 시작했다. 조명은 그대로일 텐데 밖이 깜깜해 그런지 카페는 한결 어둑해진 듯했다. 문득 서울로 전화가 혼자 지내던 시절이 떠올랐다.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그 겨울의 추운 날들. 한때 내 시에 열광했던 다원이 아직도 시를 쓰느냐고 물었다. 대학에 들어와서 나는 시를 그만두었다. 이제껏 내게 시를 쓰느냐고 물어오는 사람도 없었다. 다원은 내가 계속 시를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원만이 뭔가를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 나 또한 뭔가를 잃어버렸다.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쪽은 나였는데 다원은 자신이 뭘 잃어버렸는지 끊임없이 자각하고 있는데 반해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 그런 주제에 다원을 보고 이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저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관대하게 고개나 끄덕이고 앉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자문했다. 나 또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가. 조이스에 빠져 레몬과자를 파는 베티번 씨라는 시를 쓰던 그 시절로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인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시의 첫 예언을 기억한다. 오늘도 과자가 탔다.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군요. 우리 베티번 씨. 다원은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내가 다원을 다시 만난 건 작년 11월 국립도서관 1층 가방 보관함 앞에서였다. 대학 도서관 계단에서 만난 지 9년 반만이었다. 돌이켜보면 다원과 나는 문예반 교실 아니면 도서관 같은 언어를 매개로 한 공간에서만 만난 셈이다. 나도 그녀도 뭔가를 쓰거나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그녀는 참외록 비슷한 글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종류의 글인지 나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딴 데 정신이 팔려 물어보지 못했다. 내가 다원에 대해 아는 건 오직 한 가지. 월드컵이 있던 그 해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결코 그녀에게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 뿐이다. 끝없이 계속 되리라는 사실 뿐이다. 끔찍한 무엇을 멈출 수 없다는 것. 그 무엇이 끝없이 진행된다는 것. 그게 한 인간의 삶에서 어떤 무게일지 나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내 고등학교 졸업식과 대학 졸업식에 우리 가족 누구도 참석하지 못했다. 아빠와 언니가 참석 못한 건 당연했지만 엄마가 그런 건. 생각해보면 그건 역시 당연한 일이었다. 나도 참석하지 않았다. 언니가 죽은 후 우리는 경기도 신도시로 이사했고 나도 그곳 고등학교로 전학을 했다. 이전 학교와 달리 공학이 아닌 여고였다. 처음엔 나도 엄마도 매우 느린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줄도 몰랐다. 엄마는 꼬박꼬박 일을 하러 나갔고 나도 꼬박꼬박 학교에 나갔다. 엄마는 어땠는지 모르겠다. 나는 점점 어리둥절해졌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언니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에 빠졌다. 그건 무척 슬프고 괴로운 의혹이었다.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것. 과거형이라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것.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머릿속에 물방울만 한 게 맺혀 있던 공백이 풍선처럼 훅훅 부풀어 올랐다. 세상이 점점 멀어지고 흐릿해지다 아예 사라져버리는 일이 생겨났다. 엄마와 나는 순식간에 추락했다. 엄마는 다니던 시합을 그만두었고 나는 학교를 휴학했다. 우리는 며칠씩 잠만 자거나 며칠씩 잠을 못 잤다. 먹는 것을 잊었고 씻는 일은 엄두도 못 냈다. 어떻게든 위로 기어 올라가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오랫동안 우물 같은 축축한 어둠 속에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돌이켜보면 차라리 그때의 완전한 무기력 상태가 더 편했다는 생각도 든다. 그때 나는 오직 언니에 대해서만 생각했고 세상에 그보다 절박한 일은 없다는 듯 언니와 관련된 희미한 기억 하나를 떠올리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거기에 붙들려 있곤 했다. 아마 엄마도 그랬으리라 짐작한다. 원래 언니의 이름은 혜은이었다. 김혜은. 엄마가 그렇게 지었고 아빠도 동의했다. 공교롭게도 엄마가 지독한 산후 몸살을 앓는 통에 출생신고가 한 달여간 지체되었다. 그동안 경상도 출신이라 발음이 분명하지 못한 아빠가 언니를 혜은아 혜은아 하고 불러대는 통에 엄마도 세뇌가 되어 혜은이란 이름도 의외로 괜찮구나. 혜은이보다 혜은이가 더 나을지도 모르지. 어차피 혜은이라 지어도 아이 아빠가 계속 혜은이라 불러댈 테니 차라리 그쪽으로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언니는 김혜은이 되었다. 만약 언니가 혜은이었다면 나는 다은이가 되었을 것이다. 다은과 다언. 어느 게 더 나은지 모르겠다. 내 경우는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언니의 경우는 달랐다. 엄마는 언니가 죽은 후 혜은이라는 이름에 강하게 집착했다. 이름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결국 죽은 언니는 혜은이 되어 엄마에게 돌아왔다. 이건 비유가 아니다. 언니가 죽고 나서 10년 뒤 실제로 살아있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혜은이 되었으니. 아빠는 언니를 끔찍이 사랑했다고 한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예쁜 아기였을 것이다. 나는 아기였을 때의 언니를 상상해 본다. 아빠는 언니를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 언니를 본 사람은 누구나 서슴없이 자신의 평생을 걸고 이보다 예쁜 아기는 본 적이 없노라고 단언했다. 아빠가 언니의 죽음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던 건 행운이었다. 아빠는 종종 새 담배값에서 첫 개비를 뽑다 실수로 뚝 부러뜨리곤 했는데 그럴 때면 얼굴이 벌개지도록 화를 냈다. 아빠는 벌컥 화를 낼 일이라고는 그 정도밖에 없는 평범한 삶을 살다 갔다. 언니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해에 그러니까 언니가 7살 내가 5살이었을 때 아빠는 동료 직원과 지방 출장을 갔다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즉사했다. 운전은 동료 직원이 했고 아빠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마치 신정준이 운전하는 차에 조수석에 언니가 타고 있었듯이 친척들은 그 후로 엄마가 변했다고 쑥떡거렸다. 회사와 보험사에서 꽤 많은 보상금을 받았을 텐데도 저렇게 돈에 무섭다고들 했다. 엄마는 친구의 샵에 돈을 벌러 나가면서 집안일은 맏딸인 언니에게 맡겼다.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집안은 엉망이 되었다. 아빠의 죽음과 엄마의 변화로 언니는 상처를 받았을까? 아마 조금은 받았을 것이다.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언니의 성격이 변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언니는 바위처럼 단단해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이었다. 집안일은 내가 떠맡게 되었다. 나는 여섯 살에 청소기와 세탁기 돌리는 법을 익혔고 일곱 살에 엄마가 불쓰는 일을 허락해 쌀을 씻어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고 가스레인지에 두부와 참치를 넣은 김치찌개를 끓였다.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지냈지만 나는 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아니, 언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언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위하지 않았고 아무도 해야 하지 않았다. 누구의 눈도 의식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간섭받지 않고 무의한 상태로 있을 때 제일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존재였다. 가능한 한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겐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도된 책략이 아니었음에도 그런 책략을 쓸 만큼의 용의 주도함과는 거리가 멀었음에도 언니에게 그보다 더 훌륭한 책략은 없었다. 말없이 상대방을 응시하거나 짤막한 대답만을 던지고 무심히 고개를 돌리는 절제와 우아함이 언니의 미모를 빛나는 위험을 감싼다. 언니는 몸의 물질성에 대한 자아의식이 느슨하고 희박했다. 육체가 가진 육중한 숙명을 이해하지 못했고 외모가 주는 기쁨과 고통을 몰랐다. 언니는 자기 신체의 아름다움을 우연히 해변에서 주운 예쁘장한 자갈 정도로 취급했다. 사람들에게 내보였을 때 유리한 점이 많다는 건 알았기에 때로 그것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외모가 지닌 진정한 가치는 몰랐다. 진주와 자갈의 차이를 모르는 어린애처럼. 언니는 무심했고 무욕했다. 나는 언니와 먹을 것이나 장난감을 놓고 다툰 기억이 없다. 그런데 그게 좋기보다 서운하고 불안했다. 나는 늘 언니에 대해 심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언니는 식탐이 전혀 없었으므로 평소에 나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언니가 배고파지면 상황이 달라졌다. 언니는 역지사지나 감정이입이 불가능한 존재로 변했다. 최소한의 룰이나 배려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럴 때 나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기다려야 했다.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다면 언니는 굶주린 아이와 노인의 빵도 태연히 빼앗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럴 때 언니는 짐승처럼 보였고 전응아처럼도 보였고 심지어 사이코패스처럼도 보였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초탈한 성자처럼 보였다. 그렇게 자주라고 할 수 없지만 엄마는 언니를 때렸다. 작정하고 매를 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터지는 재채기처럼 느닷없는 매질이었다. 집에서의 게으름과 학교 생활의 불성실함 탓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 큰 계집애가 속옷을 잘 챙겨 입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다. 어느 날 엄마는 속옷도 입지 않고 학교에 다녀온 언니를 후려 갈기려고 손을 쳐들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허망하게 손을 내렸다. 엄마는 마치 처음 보기라도 한 듯 중학생이 된 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희망과 빛을 발견하고 얼굴이 환해졌다. 엄마는 득이 만면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에게 보란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봤지 이건 드물고 귀한 거야. 귀한 건 늘 돈이 되는 법이지. 그 후로 나는 집안일을 챙기듯 언니의 속옷을 챙겨야 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언니를 세워놓고 앞뒤로 돌아가며 뭘 빠뜨리고 안 입었는지 점검했다. 언니와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교문 앞에서 한 번 더 점검해야 마음이 놓였다. 고3인 언니는 이미 다 큰 처녀였으니. 그해 월드컵 기간 내내 나는 심한 여드름으로 그야말로 얼굴이 붉은 악마인 상태로 지냈다.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발지는 가라앉지 않았다. 월드컵이 끝난 다음 날은 임시 공휴일이었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욕실에서 골똘히 생리대 날개를 붙이고 있었다. 계속 울리는 전화벨 때문에 나는 생리통으로 허리를 잘 펴지 못한 엉거주춤한 자세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김혜원의 보호자를 찾는 전화였기에 나는 엄마가 일하는 샵에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욕실로 돌아오는 순간 갑자기 호흡이 가빠져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왜 언니의 보호자를 찾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뒤에 엄마가 전화를 걸어와 언니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나는 언니 방과 안방, 내 방까지 다 둘러보고 나서 집에 없다고 말했다. 엄마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어디 나가지 말고 문 꼭 잠그고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다. 그날 밤 늦게 엄마는 비에 흠뻑 젖어 돌아왔다. 밖에 비가 오는 줄도 몰랐던 나는 엄마가 젖은 몸으로 거실바닥에 철퍼덕 주저앉는 걸 보고 걸레부터 집어들었다. 혜은이가 죽었다. 그때 엄마는 그렇게 말했다. 엄마가 혜은이라고 분명히 발음하던 그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이상한 것이 전날 밤 언니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도 엄마도 몰랐다. 나는 그날 언니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줄로만 알았다. 언니는 월드컵 따위에 관심이 없었으므로 나는 혼자 브라질과 독일의 결승전을 보고 라면을 끓여먹으며 폐막식 중계를 보았다. 샵에서 늦게 돌아온 엄마는 아파트의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데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딸들을 불러 주의를 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언니가 전날 오후 5시 반쯤 왜 집을 나갔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언니는 산책 같은 걸 하지 않았고 지갑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으니 뭘 사려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더 이상한 건 언니가 신정준의 차에 탔다는 사실이다. 언니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요구에 억지로 응할 사람이 아니었다. 언니가 강제로 그 차에 타지 않았다는 건 세탁소 아주머니의 증언으로 입증되었다. 언니는 왜 세탁소 앞에서 신정준의 차를 탔을까? 그걸 타고 어디로 가려던 것이었을까? 그리고 7시쯤 신정준의 차에서 내려 어디로 간 것일까? 돈이 없으니 버스나 지하철도 타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섯 정류장이나 되는 자신의 시신이 발견된 그 공원까지 걸어간 건가? 거기서 누구와 만났는가? 누구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가? 우물처럼 어두운 시절이 끝나는 때가 왔다. 어느 날 엄마가 물건들을 집어 가만히 들여다보다 그걸 어딘가로 옮기거나 어딘가에 집어넣고 있었다. 한참 지켜본 후에야 나는 그게 청소라는 걸 알았다. 엄마는 청소를 하고 있었다. 나도 곁에 놓인 물건을 집어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길쭉하고 목부분이 휘고 파란 뚜껑이 달린 통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통을 쥐고 있었다. 이걸 어디에 두어야 하나? 시원한 것인가 끈적한 것인가 통에서 은은하게 풍겨 나오는 싸한 향을 맡고서야 나는 그것을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약통에 넣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때만 해도 그렇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벗어났고 이제 살아났다고. 엄마는 다시 지인의 샵에 출근하기 시작했고 나는 방학이 끝나는 대로 학교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돌아온 게 아니었다. 엄마는 언니의 이름을 바꾸려고 가정법원을 찾아갔다. 딸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하자 직원은 신청서류를 주고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개명신청서류의 반듯한 글씨로 언니의 성명을 쓰고 대리인인 엄마의 성명과 주소, 인적사항 등을 썼다. 개명 취지에는 원래 이름이 김혜은이었는데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다고 적었다. 엄마가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러 가자 직원은 첨부서류를 요구했다. 엄마는 딸아이가 죽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직원은 경악하며 개명하려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요? 하고 물었다. 엄마는 담담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직원은 사망자의 개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산 사람 이름 바꾸는 것과 죽은 사람 이름 바꾸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그거 하나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따져물었다. 직원은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설사 개명 허가가 난다 해도 개명된 이름을 어디 신고할 데가 없지 않느냐. 사망자는 소속이 없어 기재할 서류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엄마는 그건 상관없다고 했다. 그냥 개명 허가만 내달라고 했다. 직원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자의 개명은 불가합니다. 직원은 이렇게 말하고 엄마가 인지대로 낸 천 원을 사각의 접시에 얹어 돌려주었다. 천 원짜리 지폐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엄마는 애가 죽었는데 그거 하나 못해주나 그거 하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혼자만 사탕을 받지 못한 어린애처럼 울먹이며 지폐를 집어들고 돌아섰다. 그 후로 엄마는 사적인 개명 작업에 착수했다. 자기 힘으로 언니의 이름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언니의 교과서와 참고서, 노트와 수첩에 적힌 이름을 바꿔줬고 앨범에 있는 언니의 사진을 하나하나 찾아내 뒷면에 굳이 혜은이라는 이름을 적어넣었다. 아빠가 죽은 후부터 쓰기 시작한 가계부를 모조리 꺼내 언니의 항목으로 소비된 지출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이름을 바꿔 적었다. 혜은의 체육복과 운동화와 학용품을 모두 혜은의 것으로 바꾸었다. 네 언니 혜은이 말이다 하고 언니 얘기를 할 때 엄마는 늘 혜이라는 발음에 유의했는데 그게 과하여 때로는 회나 회, 캐나 새처럼 들리기도 했다. 어느 날 자다 문득 눈을 떴을 때 나는 엄마가 내 곁에 앉아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눈을 떴는데도 엄마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없이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건 마치 깊이 박힌 거스러미를 억지로 뜯어낸 손톱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걸 지켜보는 듯 지극한 고통을 견디는 표정이었다. 나는 엄마가 내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았다. 엄마는 다른 얼굴을 원하고 있었다. 내가 보고 싶던 얼굴은 어디로 갔지? 이 자리에 왜 네 얼굴이 있는 거지? 아주 오래 전 어느 날 언니의 얼굴을 보며 희망에 불탔던 엄마의 눈빛과 정반대의 눈빛이 있다면 바로 그때 나를 들여다보던 그 눈빛일 것이다. 나는 우리가 현실로 돌아오지 못했음을 알았다. 비틀린 경로로 우회하지 않고는 다시는 현실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자기 자신을 놓칠까 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머리를 흔들거나 눈을 깜빡이는 불안증 환자들처럼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하고 취소하고 반복하는 경련의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엄마가 엄마 스스로를 바꾸지 못해 언니의 이름을 바꾸려 했다면 나는 언니의 그 무엇도 바꾸지 못해 나 스스로를 바꾸기로 했다. 엄마가 말렸더라도 나는 감행했을 것이지만 엄마는 말리지 않았다. 말리기는 커녕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 그토록 돈에 무서운 엄마가 선뜻 수술비를 대주겠다고 했으니 말이다. 나는 이곳저곳의 성형외과를 전전했다. 처음엔 눈과 입술을 이어서 이마와 코를 성형했다. 마지막으로 광대뼈와 하아 턱 끝을 깎는 안면 윤곽 수술을 세 차례에 걸쳐 받았다. 수술의 고통은 내게 마약과 같았다. 코에 부목을 대고 있는 동안 퉁퉁 부어오른 광대뼈 위로 눈물을 흘리는 동안 나는 언니처럼 평온할 수 있었다. 언니가 죽고 2년 반이 흐른 뒤에야 나는 그 공원에 가볼 용기를 냈다. 신도시에서 전철을 타고 예전에 우리가 살던 아파트 근처 역에 내려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갔다. 공원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중앙 산책로에서 왼편으로 휘어지는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 외딴 곳에 갈색의 나무벤치가 있었다. 벤치 왼편에는 배선함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여행용 가방 크기의 알루미늄 함이 세워져 있었고 그 뒤편으로 사람 키 높이에 초록색 공원 철책이 둘러쳐져 있었다. 나는 나무벤치와 배선함과 철책이 납작한 삼각형을 이루는 비탈길 지점에 섰다. 언니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었다. 맑은 초겨울날이라 빛이 쨍하고 사방이 환해 뻥 뚫린 공간처럼 여겨졌지만 6월 말에는 달랐을 것이다. 나무와 풀이 무성했을 테고 경사까지 저 한낮이 아니면 시신이 발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언니는 오후 2시경에 산책 나온 노부부에 의해 발견되었다. 속옷이 탈이 되어 사라졌으나 성폭행을 당한 흔적은 없었다. 그 후로 나는 자주 그 공원에 갔고 나무벤치에 한참 앉아있다 돌아오곤 했다.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종종 나는 그 공원에 있었다. 꿈에서도 졸귀었다. 꿈에서도 졸귀한 변화가 있다면 그 공원에 맞게 될 것이다. 꿈에서도 오늘 농장, 정국, 제 Kö Dollar, and the Wall상,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다.